목포 사막도 호텔 건립 반대 입장을 밝힌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국가정원 추진을 제안했습니다. 박홍률 전 시장은 오늘 MBC 보도시사 낭만항구에 출연해 현재 목포시가 추진 중인 대형 호텔 사업은 사막도 경관 훼손 등 많은 우려를 안고 있다며 호텔은 남항 부지에 건립하고 사막도에는 국가정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차 안반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일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목포 MBC 일요포커스에서는 사막도 유원지 조성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